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. 제가 이번 TVN 드라마 청춘기록 OST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바로 내 마음이 그렇때라는 곡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부른 내 마음이 그렇때는요. 서로 각자의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그리워하는 애틋한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 노래입니다. 곡 전반적으로 절제된 피아노 선율이 가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데요.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더 선명한 사운드로 곡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. 제가 부른 청춘기록 OST 내 마음이 그렇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. 그리고 드라마와 함께 몰입해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